자, 이번 캐스트는 이제 고2, 예비고2가 되는 학생들, 지금 현재는 고1이겠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잔소리를 조금 진행하려고 해요. 잔소리.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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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잔소리 시작돼서 그러지 말고.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잔소리, 이게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비한 소리라니까. 아이유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2, 예비고2가 이제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마치면, 이제 기말고사 하나의 시험밖에 안 남았잖아.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거 마치면 바로 고2야 이제. 그러니까 수능 준비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다시 바꿔야 돼 이제. 네. 고1은 약간 고런 식이야. 고1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른다. 고2는 직접적인 수능 출제 과목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좀 바꾸면서 수능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굳건하게 나가야 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잔소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내 경험상 고2 때. 고2 때. 고2 때. 수포자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알겠죠? 고2 때. 수포자의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딱. 아, 수학 너무 어렵다. 이제 못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너무 어렵다. 꾸역꾸역 하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딱 포기하는 그 순간이. 고2 때 수포자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내 주관이에요. 근데 아마 맞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네? 수포자가 고2 때 가장 많이 생겨요. 내가 이거 어느 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고1 때 엄청 열심히 했다가 고2 때 살짝 삐끗했어요. 사실 고2는 그거잖아. 고2는 학교의 최고봉이죠. 최고봉. 고3 아닌가요? 고3은 공부하느라 바쁘지. 선생님도 고2 때 운동장을 그냥 고2가 웬만하면 다 쓰고 그랬거든요. 고1은 고2, 고3 무서우니까 이렇게 못 가고. 근데 고2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고2가 거의 운동장을 재패해서 그냥 반대항정 축구하고 남자들 축구하고 농구하고 저쪽 사이드에서 산책하고 그랬거든요. 고2가 가장 학교의 중심이 된단 말이야. 고2가 가장 행사도 많고 고2가 바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고2 때 이제 공부할 시간적 여력이 학교 다니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포자가 정말 많이 발생해. 왜? 과목이 많이 늘어나거든. 그나마 다행인 건 옛날보단 많이 줄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일단 느낌상 과목이 그나마 옛날보단 좀 줄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지만 내용적인 부분도 많이 어려워. 아, 수능과 직접적인 과목이라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내용을 배워야 될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고2 할 것도 많아. 과목도 어려워. 그런데 수포자 많이 발생해. 그래서 수포자 많이 발생해. 나도 그랬다고. 선생님도 고1 때 고1 때 열심히 하다가 고2가 되어서 학원을 살짝 바꿨어요. 어디로? 친구들이 많은 학원으로. 이야, 친구들이 많은 학원으로 바꿨어요. 선생님, 친구들이 단톡방에 13명이 있어요. 옛날부터 하였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던 거지. 폭망했어요, 폭망. 폭망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고3 때 고2 말부터 다시 공부했어. 그러니까 옮기고 나서부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노느라 망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도 고2 때 시험을 못 봤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고2 때 수학 시험이 뭐가 나왔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많이 찍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지가 않아서. 여러분도 주의해야 돼요. 고2 때 수포자가 제일 많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 변화의 시작, 변화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시험 한 번밖에 안 남았다니까. 두 번째. 이제 한 번 공부한 건 절대 까먹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공부해야 돼. 물론 고1 때도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학원이나 인강 같은 거 보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중간고사 끝나고 까먹었으니까 또 보고. 이러잖아요. 왜 자주 그러냐면, 왜 자꾸 자주 보냐면 물론 자주 보는 게 좋은데 평소에 자주 봐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봐야 돼. 그거에 고2 때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수원부터 직접적인 수능 출제 과목이야. 문의과 계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수원 수2는 공통이잖아.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2는 기본 공통이야. 수능 때. 얘는 무조건 고3까지 까먹으면 안 돼. 얘를 까먹으면 고3 때 다시 볼래? 뭐 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애들이야. 고2 때 내신만 하다가 짠깐짠깐 내신 준비만 해서 순간순간 다 까먹는 거야. 벼락치기 하면서. 고3 때 그럼 개념 다시 봐야 돼. 그럼 그때 보면 다시 생각나지 않을까? 안 생각나. 그때 고3 때 배워야 되는 게 또 있어. 그럼 병행해야 되잖아. 안 생각나. 다시 배워야 돼. 그럼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 그럼 너는 진짜 그때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성적이 나와. 안 그러면 안 나와. 그러니 그런 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 볼 때 제대로 봐야 돼. 제대로 보고 꼼꼼하게 봐야 돼. 진짜. 이 하나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다시 볼 생각 안 하겠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순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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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본다. 배웠을 때 복습을 제대로 한다. 배웠을 때 복습을 제대로 한다. 그래야 고3 돼서 여러분이 그래야 편해. 진짜 고3 되면 할 거 많다니까. 나중에 막 우울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꼭 까먹었어요. 옛날에 했잖아요. 이런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까먹었어. 네가 안 봐서 까먹은 거잖아. 그럼 네가 다시 봐야지. 누군가 대신 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잘못된 거야. 고등학생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한 번 배운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래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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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한 번 볼 때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수능 몇 과목 봐? 수학만. 수능은 수학만 세 과목 봐야 돼. 세 과목이 녹아져 있어서 30문제가 만들어져. 그럼 세 과목이 머릿속에 한 방에 자리 잡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2 때 배운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고3 때 자리 잡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자, 선생님 그러면 준비를 하는데 고2 올라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 번째 이야기할 게 있어요. 고2 가기 전에. 고2 가기 전. 이거는 내가 고2 선행을 하기 전. 여러분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부족한 부분. 고1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야. 고1에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되는데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알려줄게요. 고2 되면 맨날 고1과 연계돼서 나와. 고1 거 알아야 되나요? 당연한 소리 뭐해. 고2는 고2에서 배웠던 개념과 고1 때 배웠던 개념을 끌어와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 고1 쪽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수학상 있죠? 수학상 쪽에 방정식, 부등식 편 있지. 그쪽. 방정식, 부등식. 그쪽은 필수야. 필수. 이 얘기는 맨날 나와. 방정식, 부등식 파트 있어. 싸그리 다 알아야 돼. 꼼꼼하게 알아야 돼. 알겠어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다 알아야 돼. 예를 들어볼까? 근의 분리. 근의 위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근이. 우리의 근이 몇 보다 클 때 이런 거 있잖아. 기억나요? 그거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프 그려서 판별식 따지고 함수값 따지고 대칭 쭉 따지고 근데 함수값을 다시 판별식을 따지지 않아도 될 때 그때는 함수값 대입한 게 음수일 때 이런 게 너의 머릿속에 지금 맞아 그거일지가 안 떠오르면 잘 안 돼 있는 거라고. 그런 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쪽 파트 정말 잘해놔야 돼. 어차피 수 2, 수 1 가면 다 짬뽕에서 나와. 오케이. 두 번째. 어디 파트도 봐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 가르쳐줄게. 수학하에 함수. 함수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함수부터 합성함수와 역함수 있죠. 여기는 심화까지 다 해놔야 돼. 이제는 심화까지 다 해놔야 돼. 왜? 수 2 과목 있죠. 수 2 과목이 다 함수야. 싸그린다 함수야. 수 1 거기도 함수가 나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수 2는 3차 함수, 4차 함수. 이과 갈 계열들, 미적분, 초월 함수. 함수 이 아이가 다 나와.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1학년 때 잘 길러놔야. 2, 3학년 때 그 함수의 변화만 생겨. 함수만 변하고 풀어가는 테크닉이 비슷하다고. 아이디어가 비슷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심화적으로 꼭 공부해놔야 돼. 여기 안 공부하면 끝나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건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당근빗다. 알겠죠? 여기 꼭 공부하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 아마 기말 때 나오는 과목이 있죠. 뭐?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이 파트는 이 파트는 잘 들어. 이 파트는 내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률과 통계를 학교에서 배우겠지요. 이과 계열들은 무조건 배워요. 이과 계열들은 확통도 배우고 미적분도 선택으로 배우실 거고. 문과 계열들도 문과 계열은 필요 없지. 얘는 수능에 나와. 오케이? 문과 계열 내신 때문에. 선생님 나 확통 수능 때 안 선택할 거대요. 안 선택할 거대요. 내신 때문에라도 해야 돼. 근데 이 확률과 통계의 첫 시작이 뭔지 알아? 원, 순렬 이렇게 시작해요. 순렬이라는 게 바로 들어가. 거기 원으로만 바뀐 거거든.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 아예 못해 이건. 아예 못해. 첫 시작부터 아예 못해. 여기에 해당하는 기초 체력 완벽하게 아이디어들 꼼꼼하게 다 알아둬야 돼. 예를 들어볼까? 이웃한다의 상황. 어떻게 풀었지? 그런 거 다 다 튀어나와야 되고. 조합의 의미들. 이런 것들 다 알아야지만. 어떤 문제, 이런 문제부터 어떻게 풀었지?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 제대로 알아놔야 돼. 그래야 연계되는 게 직접 연계야. 이건. 간접이 아니야. 이거 완벽하게 직접이라고 난 생각해. 그래야 여러분이 편해져. 알았죠? 확률을 계산할 때 조합을 쓰는데 어떻게 해? 알아야지. 그래서 가시기 전에, 고2 가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 그것 준비하신 건 여러분 고1 때 챙겨둘 것이에요. 만약에 완벽하게 돼 있다? 그럼 선행 팍팍 하세요. 안 돼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 너무 바빠요.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너네 틈 있어. 고틈. 겨울방학하기 고틈 있지. 그때 살짝 놀잖아 많이. 한 2주 정도 있거든. 학교 다니면서 겨울방학 시작해서 학원에서 빡세게 하기 전. 그때 한 번 꼼꼼하게 나눠서 보세요. 아니면 고2 선행을 하시면서라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입니다.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야. 진짜 큰일 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알겠죠? 꼭 여러분 지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음가짐은. 나는 이제부터 고2이다. 수능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제부터 정말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마음가짐 꼭 가져야 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알겠죠? 고3 돼서 후회하는 일 없도록 지금부터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꼭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